데뷔를 하러 앞두고 에이핑크는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고 힘이 되어주며 마지막 연습에 박차를 가합니다. 머리카락들은 뭔가요? 저희가요. 뜯으면서 해요. 이제 한 명씩씩 나와요. 얘들아 얼마 안 남으시니까 지금 자를 거야. 노래 부르면서 하고 동작 맞춘 거 까먹지 말고 하영아. 맞춤하지 마요. 그 정도. ? 하영아, 노쩡욕. 어쩔 수 없지. 월요일에 과한 이름을 잘 아시amps아. 우유엄TE tooth away, toes away, toes away, toes away, toes away... 뭐하는 거지? 하건더 갓. 하건더 갓. 하기 싫어? 그러면? 안경을 보았으면 보이려고 인상을 찡그리게 돼요 그래서 인상을 쓰는 것처럼 보이나봐요 언니 너만 본다고 했잖아 동주님 만에 동주님 너가 갑자기 웃었어? 하영아 너 너 파트랑 나올 때 들어갈 때 밖에 안 웃었어 진짜 너 이렇게 안 될까? 지금 내가 너한테 하영아 웃어, 웃어 이렇게 말할 때가 안 웃었어 그 어디가 없었지? 마이크 조심해. 내려주마. 나와도 무슨 말 하는지 힘들어. 나와도 무슨 말 하는지 힘들어. 나와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